건빵 vs 스크류밭 스크류밭 아예 싫어해 엄마랑 스크류밭 좋아하잖아 나 스크류밭 초코송이 vs 왕꿈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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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서 초코송이를 찍었는데? 아니 초코송이 나 왕꿈투리가 아까 그 아이스크림이랑 좋아 에이스 vs 쌀과자 오 너무 어려워 쌀과자 나도 쌀과자 좋아 북어사마코 vs 위찌 위찌 좋아해 이번에는 북어사마코 나는 위찌가 좋아 오징어집 마이구미 오징어집이 다만 나 젤리 싫어해 나 오징어집 좋아해 젤리 좋아하지만 나초같은건가 봐 레이스 vs 오징어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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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칵 뽀빠이 이거 먹어봤나? 어 먹어봤어 먹어봐잖아 내가 샀잖아 그때 불닭 부셔어먹는 라면 스낵 불닭 말고 라면 스낵 조리퐁이랑 라면소대 라면소대 마가레트 대 햄버거젤리 와 둘 다 내가 싫어하는거다 가 아니야 햄버거젤리 좋아해 나 햄버거젤리 진짜 크다 작은거도 있는데 미니 그치 엄마 콘치즈 콘치 치즈맛 대 썬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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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거 좋아해 치키팝 대 뻥이요 뻥이요 무사요 프링글스 대 하리보 너 하리보 좋아해? 아 곰돌이 하리보 좋아하지 하리보 돼지밥 대 허니버터칩 돼지밥 대 허니버터칩 돼지밥 대지밥 대지밥 허니버터칩 아 뭐야 엄마 나 오늘 돼지밥 먹을거야 누가밥 대 새우깡 새우깡 결승전 새우깡 대 하리보 새우깡 새우깡 오 감자 대 하리보 젤리 강도리 젤리 해리보 젤리 했으니까 하리보 젤리 너 맛있어 홈런볼 대 허니버터치 맛동산 대 초코파이 맛동산 대 초코파이 와 초코파이 맛있겠다 맛있겠다 딱장이야 나누나누 누가밥 대 나누나누고길래 너 갑자기 입맛이 있더라 누가밥 대 라면스낵 누가밥 대 크라우산도 대 오마이봉 크라바데 크라우산도 요거 요거 제일 맛있어 짤기젤리 콩초 대 햄버거젤리 언니가 초코 좋아하니까 초코 오징어집 오징어집 대 곤약젤리 나 좋아하는건데 곤약젤리 다 알아 곤약젤리 왕수박바 대 스쿠리바 스쿠리바 왕수박바 왕수박바 쌀과자 대 별뽑바 별 뽀빠이 별뽑바 아 니가 가르쳐줬다 별뽑바가 아니다 별 뽀빠이 쌀리 쌀과자 누구가봐 대박대박 뒤파리 뒤파리 둘가 뒤파리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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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돼지바대 곤초는 돼지바대 왕꿈트리 대 크라운 산도 크라운 산도 이번에는 결승 크라운 산도 대 꼬북칩 두구두구두구두구 크라운 산도 아이약! 이트리다 오! 증명사진 찍으러 갈까? 증명? 증명사진 근데? 증명사진 찍을래! 너희들 옛날 증명사진 봐줘 잠깐만 증명사진 증명사진 그건 안 좋아서 나 나 나 나 혜리 다섯 살 혜리 다섯 살 때 아저씨가 찍어도 어떤 아저씨 혜리꺼도 줘봐 혜리꺼도 줘봐 혜리꺼도 혜리같이 안 나와서 저 이제 옷을 갈아입을게요 하나 둘 셋 짱! 어? 머리 묶고 다시 올게요 짠! 짠! 가자 엄마 너 보여줘 어? 보여줘 보여줘 두 분이야 엄마 근데 왜 이 손님들은 왜 안 떼가 어? 뭘 안 떼? 근데 왜 이 손님들이 다녀가야 되는데 왜 아 여기다 붙여 어 붙여도 하나씩 붙여도 되는 거야 어 뽐내고 싶었나봐 좋아 좋아 거기 뽀뽀라 앉아 어색해 표정이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하면서 브이앱 브이앱 어 얼굴 진짜 잘하네 입에 힘이 계속 들어가네 한 번 더 한 번 더 눈 크게 한 번 뜨고 조금만 웃어볼게요 땅끝 미소 자 윙크 하자씨 윙크 미소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한 번 더 여기 보고 웃어주세요 봉준님 봉준님 어 네 입에 힘이 계속 남아 나 뽀뽀오면 다 네 이거 다 이게 훨씬 예쁜 한 번 더 문 안 닫아 엄마 나는 여기 10시까지는 줄 알아? 저 너 진짜 아까 어색했던 거야 왜 눈알 이렇게 감옥껏 찍어 너 이거 안 돼 이게 나의 제 손에 눈대 이렇게 되면, 이렇게 되면 이상하게 모르잖아 엄마, 아까 내가 불렀단거 여기 다 먹어 이역! 셋, 넷, 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